어머니 안녕히 다녀오세요. 요즘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 관리 좀 잘해야 되지 않겠니. 그런데 저런 것도 본인이 느껴야 하는 거지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런데 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. 잘 기억하렴. 어머님의 철칙이 자기 관리인 것 같아요. 너무 무서우시네요. 시어머니가. 지금 나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시는 거야 뭐야. 그래 내가 치사해서라도 살 뺀다 빼. 치사해서 살 빼는 건 잘 안 빠진 거야. 자기 얘기 쉽지 않더라고요. 어머니 식사하세요. 아 배고프다. 엄마 가야. 그러자. 뭐해 밥 안 먹어. 어 나 오늘부터 저녁은 굶으려고 아침 점심 든든하게 먹어서 저녁은 굶어도 될 것 같아. 이렇게 이제 굶는 다이어트가 결국에는 폭식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로 꼭 이어집니다. 에이 정말 괜찮겠어. 그래 잘 생각했다. 새끼 다 챙겨 먹고 살을 언제 빼니. 네 어머니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악수로 둡니다. 아 배고파. 아 돼지갈비랑 냉면 한 그릇 먹을 소원이 없겠다. 아 최상의 공간인데 저건. 아 힘든데. 초코볼 한 분치에 200칼로리? 뭐야. 밥 한 공기 칼로리보다 적잖아. 앞으로 저녁은 이런 걸로 떼어야겠다. 아 Eight시에 Jeniller의bing Loss를 굶는 수령 retaliation 4 sort ofgent to policymakers 5006시간이라는 일을 honored, 아 요즘에 누가 칼로리 베이스로 다이어트를 해요. 5월 30분을 keep a high topic. 다 단 것만 먹네. 네. 다이어트 중이라 그런 것 같아. 아, 잠깐만. 단건만 계속 먹잖아. 단건만 계속. 아, 요즘 따라 갈증이 더 심하네. 당신 요즘 계속 피곤해하는 것 같고 물도 많이 마시고.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다이어트 중이라 그런 것 같아. 아, 이건 주스 칼로리 안 보고 마셨네. 이건 몇 칼로리지?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런가? 요즘 눈도 침침하네. 앞으로 엄마랑 나 오기 전에 밥 조금이라도 챙겨 먹어. 안 돼. 나 이번에 진짜 살짝 빼서 어머님한테 이쁨 받을 거야.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. 아버님도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시래. 아버님도 살 빼서 어머님한테 인정받는다. 나 뭘 아나? 뭐, 뭐, 뭐? 당신 지금 아빠랑 계속 연락 주고 받는 거야? 그러다 엄마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. 당신도 참 너무해. 아무리 그래도 당신 아빠인데 어떻게 연락 한 통 안 할 수가 있어? 아무튼 이번에 아버님이랑 나랑 확 달라져서 인정받을 거야. 아휴, 그래. 그래.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. 그래. 그래도 마음은 착하다. 내가 اب 뭐. 그래.